손반만 들고 있어요. 홈을 따서 맞춰넣어야 돼요. 맞춰넣는데 너무 안돼요 잘 이렇게 못 안쓰고 피스 안치고 홈을 따서 다 맞추는걸 장부 맞춤이라죠.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. 부드럽게 샌딩은 했어요. 그래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해볼게요. 홈 따는건 위험해서 난 못해요. 이 기계로 홈을 따야 돼요. 아빠 하나가 안 맞아요. 여기 두고 갈게요. 나는 그림 그리러 갑니다. 한 개가 안 맞아요 아빠. 40개 중 안갑니다. 안녕 이따 봐요. 안녕. 안녕 이따 안녕 감사합니다.